이기지 말란 말이오. 철웅이가 하는 것만 무엇이든 말이오. 나는 왜 공부하면 안 되는데요? 왜 낙가정 종놈처럼 살아야 되는데요? 아따 형, 사람 추접스럽게 만들지 마서이. 아, 맘에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야지. 앞으로 두억이 만나지 마라. 엮여서 죽을 거 하나도 없어. 세상이 다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너는? 너는 그러면 안 되지, 이 나쁜 새끼야! 아버지 뜻대로 다 됐잖아요. 할 수 있는 것이 깡패 짓거리밖에 없는디. 그냥 죽을 거예요. 말 좀 해 보시라고요!